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인 게임병으로 보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게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The Unliving이라고 부릅니다. 스팀에서 찾았어요. 이거는 그 테이머 버전이에요. 그리고 로그라이크에요. 근데 참 독특한 로그라이크라고 생각해요. 그거 왜 그런지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우리 캐릭터는 네크로만서입니다. 이건 우리 캐릭터에요. WASD로 옮길 수 있고 이동시킬 수 있고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우리는 공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R 버튼 누르면 H 시체 태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네크로만서에 이어서 우린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근데 시체를 이동시킬 수 있어요. 그냥 다른 사람에게 그냥 저에게 여기 보시다시피 어... 공격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체들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요. 근데 저도 음... 그냥 한번 우리 친구와 함께 시청할거에요. 그리고 우리 죽은 죽이는 음... 적들을 뭐 R 버튼으로 다시 태어날 태어나가 할 수 있습니다. 계속 갑시다. 거의 강아지도 좀 있고 우리는 그... 스페이스바로 이런 음... VP 할 수 있어요. 또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작은 군대 군대 같은 거 아르미 많을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작은 캐릭터 다른 것도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냥 어... 캐릭터 클릭하면 폭발합니다. 우린 이런 음... 그 길을 막히는 거 그냥 어... 없앨 수 있어요. 그런 시스템도 있고 가끔은 이런 시체 머리 위에 무슨 표시가 있는데 그... 그거는 우리 그 음... 시체를 어... 뭐 클릭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슨 효과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적들이 이 친구처럼 지금 여기 적 중에는 어... 특별한 캐릭터 있었어요. 지금 어디예요. 안 보이네. 왜 안 보여요. 아 여기 보여요. 이거는 방대 그냥 적 중 무슨 마법자 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 지금 오렌지로 클릭하면 하 우리 팀은 어... 팀이라고 불러요. 아미라는 단어 찾고 있는데 지금 생각났잖아요. 근데 우리 회복하... 회복... 음... 뭐... 회복합니다. 그거 말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 픽스아트는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 뭐... 이 게임은 얼마나 예쁜데 그리고 그 퍼플리셔는 팀 세븐틴이에요. 그리고 팀 세븐틴 원래 그냥 재밌는 게임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이 덩치의 큰 남자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이 친구도 다시 어... 아직 안 적었어? 아 거기 태어났어. 이건 아유 이건 좀 무서워 보이는데 한번 그냥 이 화면 다른 것을 봅시다. 여기 이것은 우리 헬스바예요. 이거 우리는 왠지 세 개 있어요. 왜 그런지 아직 이해 못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 다 떨어지면 우리 죽어요. 그리고 다시 아까 음... 이 영상 시작한 빵에 다시 태어납니다. 그럼 일단 여기다 잡자. 다 잡았어. 나이스. 우리는 그냥 헬스 엄청 빨리 어음 오오오오 우리 팀 더 많이 필요해. 나이스. 우리 캐릭터는 그냥 헬스 끝 하지만 인것이 아닌것 같아요 좀 위험해야되요 좀 조심해야되요 그런 말을 하고싶어서 계속 가자 나이스 원래 그런 네크로만스 무슨 디아블로 이라도 그냥 이런 게임은 네크로만스 같은 그런 클래식이 엄청 마음에 들어요 여기 뭐 할 수 있을까 아닌것 같아요 여기 오우 아 저기 아네요 가끔은 이런 이런 이상한 점이 떨어지는데 근데 무엇인지 몰라요 원래는 무슨 경원시 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안받아요 한번 다시 헬스 백북 하자 나이스 그거 중요해요 여기는 무엇인가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여기는 무슨 업그레이드 바를 수 있을까요 무슨 주문 같은거 바를 수 있어요 여긴 주문 뭐가 좋은지 피해주려 하하 끈적한 피 저게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끈적한 피의 파도를 조사 소환합니다 아니면 피로 모양을 비춰 저게 향을 끼워가서 폭발한 키메라를 키메아 짐이 서들어요 우리 키메아 오케이 그건 지금 이 버튼이에요 오 바로 사용해봅시다 아 아까 그 파동 봤죠 그 파동 제가 이런 헬스 바 하나 떨어지면 그 파동 생겨요 나이스 오케이 우리 스킬은 지금 무슨 쿨던 타임 있어요 안타깝게는 효과 잘 못보였어요 여기 들어가 있으세요 아닌것 같아요 못들어가는데 올라가자 맵이라도 있어요 여기에 보시다시피 전 여전히 이런 영상 만들 때 보시다시피란 단어 tanomani 쓰고 있어요 이거는 오하 나이스 그럼 다 들어가자 할수있어 친구 할수있어 어우우우 전 GP 받은 아마 좀 더 많이 사용해야되요 오! 상자 상자가 좋죠 뭘 있을까? 아 돈만? 돈인 것 같아요 오케이 음 여기 아무도 없는데 시치가 없어서 우리 어 우리 군대는 다 좀 아! 앞으로 가자 아 또 죽었어 아이없네 좀 집중 집중해야하는 게임인 것 같은데 오 많이 태어났어 위피 위피 전 계속 그냥 어 제 아 그거 봤어요 전 그 캐릭터 클릭해서 무슨 공격한 무슨 강호박 공격어 또 맞게 됐어 우리는 굳이 이 어이엔 죽었어 우리 헬스 회복하는 기부를 놓쳤어 어 다행이다 킹가 죽었어 어 사람이 이제 안 태어나요 큰일인데 아 지금이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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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슨 상자 이라도敵수 있을까? 안인데 다 앞으로 가세요 다 주 앞으로 가 오오오오오오오오 오 poco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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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장거리 얘를 잡자 나이스 오 얜 얜 얜 얜 미드 헬스 백북 나이스 잘했어 잘했어 얘는 그냥 그 공격을 참 약간 Thor 같은 친구 얘는 공격을 좀 위험하다 네 다 오세요 이 게임은 진짜 약간 그런 요즘 그 아우토배틀러 뭐 뱀파이어 수바이브 이런 게임 많이 있죠 그런 많이 유용하죠 근데 이건 약간 그 그 그 생각 그 게임의 생각 개발하는 더 개발하는 그런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진짜 마음에 들어요 나이스 다 나이스 들어가세요 들어가죠 다 저 친구도 잡자 무섭긴 해 전 이 게임 이 게임에는 저기 되고 싶은 것이 아니네 아 오케이 한번 생명력 그리고 재력 재력도 있고 생명력도 있어요 근데 차이는 아 폭발해요 오 위험하다 위험하다 거기 들어가지 마세요 고맙다 아 여전히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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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힐트 힛북 아 앞으로 다 앞으로 가자 오 오우 웨어별프 얘는 왜 우리 팀이 아니었어? 우리 사망 됐는데 기숙하기 오케이 그래서 우리 아마 죽을 때마다 여기 태어나고 그리고 이 방은 약간 뭐 스탯 높이는 그런 방향인 것 같아요 아마 이 디모 버전이어서 이거 이미 다 안락된 것 같아요 그냥 좀 더 가까이 가면 바로 앞에 있는 생자를 강타하고 그 시체를 즉시 되살립니다 그냥 여러가지가 있는데 여기 알바드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아무 효과가 없는데 그래서 근데 여기는 그냥 엄청 많이 안락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다시피 적어도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아마 이런 시스템으로 캐릭터를 키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한 번 또 어음 안녕하십니까 한 번 더 게임 들어갑시다 매장의 섬 살려주세요 나이스 여기는 아직 오케이 뼈의 정원 피로 모양의 빛의 폭발성 방책을 만듭니다 아니면 뼈 뼈 발사기 고정된 상태로 발사지를 빌어낸 키멜을 만듭니다 아 이건 아직 번역이 헤헤 번역 안됐어 이거 한번 써봅시다 안 되는데 아 여기 있어요 트랩널 이건 아마 그냥 메인 업그레이드인가 무슨 음 패스프 업그레이드인가 몰라요 쓸쓰쓰요 어떻게 흠 흠 스랩널 비용 샘게 그거는 어떻게 쓸 수 있을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 헝 오케이 뭐 계속 가자 패스프 패스프 아이템일지도 몰라요 워 이 인도 잡챠 나이스 에에에에 타자 버라트 나이스 거기는 다시 헬스 아이템 있어요 헤헤헤헤 말했듯이 나이스 일마다 다 앞으로 가세요 저를 보호해 주세요 이건 진짜 헬스가 엄청 많이 있는데 퍽 이리 와 아아 거기 들어가지마 나이스 아 친구인줄 저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 친구였어요 오케이 아 근데 그 맵이 계속 똑같은 것 같아요 뭐 무슨 랜덤 제너레이트드 레벨이 아닌 것 같아요 이 게임에는 아 괜찮아요 일무가 따르지 모르겠습니다 세바드 본드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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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그 무슨 적그룹을 다 잡는 다음에야 그냥 시트를 태어나게 할 수 있어요 되살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업그레이드 있으면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한번 해봅시다 됐어요? 몰라요 오케이 그거 패스피 아니라 그것도 무슨 주문이에요 나 오케오케오케오케 아르바드 데이션 그냥 그 주문 사용해야 돼요 하자 들어가세요 나이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저 믿어요 어 이거 뭔데? 이거 체스인가? 생명불꽃 허 늑대인가 생명불꽃 생명불꽃 생명불꽃을 잃으면 정로의 기운을 내뽑습니다 연겹술사의 생명불꽃 생명불꽃 생명불꽃을 잃으면 조여온 뿌리를 생자로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유배자의 생명불꽃 생명불꽃을 잃으면 생자에게 데미지 치약의 조절을 내립니다 어 이거 사용해봅시다 다 오세요 먼저 가세요 으아 아팠어 나이스 네 흐어 는 헛이 네 다시 분격당해요 얘는 진짜 너무 강하네 나 잡았어? 나이스 여긴 아까 죽었죠 이 근처에서 어 이나가 지금 안 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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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거기도 아 우리 한만 죽었는데 어허헣 헬스 형제 나이스 전 ENG를 많이 제일 많이 좋아한 것 같아요 헬스 하나 더 있네 열자 나이스 아 우리 캐릭터 너무 많이인데 좋아 아 여러분 다 그 비에 다 풀에 들어갔어 오 저는 가끔은 그냥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못 봐요 캐릭터 너무 많이 있어서 네 그 배우울프 다시 올까봐 걱정됩니다 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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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얘는 봐요 전 얘는 아군으로 만들고 싶어요 얘는 아군으로 만들고 싶어요 안 돼 진짜 아 아군이 됐어 어 대박 어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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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여긴 애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거 좀 위험할텐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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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들어갈 수 있어 이 위에서 한번 클릭하자 강파 화살 공격 전기는 한번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왜냐면 거기는 상자가 있었어요 엇 들어가자 헬스 한번 나이스 헬스 많이 받아서 좋아요 상자 좋은 아이템 있으면 좋겠다 돈만? 이거 진짜 돈만인 거 같아 이거 돈만? 안 보였는데 무엇인지 뭐 맵이 디테... 디테일한 맵이 아니네 나이스 가자 와우 이제 많아졌는데 우리 어 셀? 뭐 사자 그럼 안 돼 까비 아 오 가겠네? 이건 뭔데? 빌락터리 생명 불꽃을 하나 더 보유할 수 있습니다 아 그거는 혹시 이거야? 전 충민이 돈 없어? 잠깐만 에러 버튼 아 아 이거는 생명 불꽃이에요 다른 거 생명 불꽃의 빈 공간을 지웁니다 생명 불꽃의 빈 공간을 지웁니다 생명 불꽃의 빈 공간을 지웁니다 이것인가? 오호 생명 불꽃이면 좀만 방향 안에 이거 하나 돌아봤어 돈 또 많이 있나? 생명 불꽃의 빈 공간을 지웁니다 주문과 희생 누르는 많을 때 사용하는 물질 에이 에이 하나도 안 돼? 돈이 종료 없나? 돈이 종료 없나? 난 더 많이 못 살 것 같아요 아 이제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25만 받고 안 되는데 죽으세요 흠 이거는 지금 왠지 어 색깔이 달아요? 몰라요 상관없어 이건 뭐예요? 아 오케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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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것도 한번 해봅시다 아 오케이 제대로 못한 수용지 물이겠지만 근데 효과가 있을텐데 역과가 있을텐데 오우 나이스 그리고 다른 공약이 없을텐데 이... 아니요 스포야 아니요 이거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텐데 야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저 에듀 좀 탑자 오우 디에서 사라는데 이 각음 기념 토마니만 내 어이 없어 빵 나이스 나이스 우와 리타 헬스 엄청 많이 획붙 받았는데 저 캐릭터 진짜 집에 이거네 가세요 그거뭐야 그거뭐야 무슨 조각이네 왜? 다 잡았다? 지금 다 잡았네 굿 쓸 수 있어요 이거 혹시? 아닌데 아쉽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라 오 네 다 먼저 가세요 옆궁역 옆궁역 가끔은 가끔은 진짜 그냥 저기 누구인지 알아본 것이 어려워요 나이스 다 희생했어요 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들어가 이 큰애들이 먼저 가 이 큰애들이 좀 먼저 가 가면 좋겠는데 다른거 있어요? 오 이거 뭐야 먼저 여러분 한번 그쪽으로 텐아크 오케이 뭔지 모름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에모 오 그거 뭐였어? 아 다시 무슨 웰올프 잡아 나이스 네 지금 제 팀이야 이모 어이없어 아 여기도 애들이 나올거야 흠 이거 뭐야 무슨 폭발인가 폭발인가 누가 던져? 우리 얘네만 발이 잡아야돼 우리 거의 다 죽었는데 와아 아 거기야 오케이 오케이 빨리빨리빨리빨 어이없네 아 아 여러분 만약에 영상 여기까지 봤으면 그리고 아직 구독자가 아니시면 한번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거 저한테 진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냥 채널 상승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모든 모든 구독자 참 저는 감동받아요 저 지금 영상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우리 다시 좀 죽었는데 그거 잡자 나이스 우리 그 그 그 그 그 폭발 폭탄 못 사용하 사용하 사용하지 못해요 여우로 가려 야 야 come on 굿 굿 이건 잡을 수 있어요 이 레벨을 깊이 어디인지 진짜 알고 싶어요 그거는 궁금합니다 그거는 궁금합니다 나이스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가세요 오우 진짜로 들어가면 안 돼? 아 이거는요? 이건 탑이에요? 아 여기 보세요 그러게요 성우 성우는 아직 한국어로 된 것이 아니네 우와 이게 먼저 나올 때 한국어 더빙인지 있는 줄 몰라요 있는지 몰라요 어 어 이거 다시 이런 어 아 그 뭔지 몰라요 근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M 버튼 여기 우리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준 것이 아닌 것 같은데 허 아 뭐 항상 적 쪽으로 가자 나이스 나이스 아 아 오우 근데 와 이마 네야 와 저를 거의 거의 잡았는데 오오 오오 와이없네 진짜 예예예예예예예 나이스 조금 그냥 진짜 약해졌어요 지금 죽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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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